주방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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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는 개인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 주방도 깨끗해야 된다는거죠 근데 이게 하나만 공부할 수 없는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위생위해요소를 보시면 여기도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같은 생물학적 그 다음에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유통조리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첨가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방시설에서 못열새 이런것도 음식을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위해요소도 생길 수 있다 주방위생위해요소가 모든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핫섭 뜻 이해하셔야 돼요 HACCP 다른 말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 위해요소요 중점관리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거쳐서 모든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를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에 나왔죠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거죠 이런거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 등에서도 적용을 권장하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식품에 핫섭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죠 안전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것을 위해서 국제기준 규격 조화를 동호해서 핫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식품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묵 소세지, 냉동어류, 피자류 과자빵, 빙가류, 음료류 레토르트 식품 파우치에 담긴 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치는 이제 보통 배추김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용 대상 식품들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법들이 바뀌니깐요 나중에 시험 보시게 되면은 핫섭이 바뀐 법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핫섭팀 적용 순서를 보시면요 7원칙 12절차라고 해서 1번부터 쭉 보면 12번까지 있죠 이 순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6번 보시면 원칙 1부터 원칙 7까지 있습니다 이 순서도 외워 주셔야 돼요 다음 중 순서로 틀린 것은 순서로 알맞게 배치가 돼 있는 것은 다음 중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핫섭에서는 순서 핫섭의 뜻이 무엇인지 앞에서 봤던 정의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핫섭 팀을 핫섭을 적용을 하려면 팀 구성을 해야 돼요 팀원 팀장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가 요소별로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용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가서 현장을 검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때에 위의 요소가 많이 생기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성감을 뭐 적용하는 시점에서 많이 위의 요소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중요관리점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계 기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얼마가 안정하다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간에 어 위의 요소가 또 나왔다 그러면은 개선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모든 자료들을 관리하고 과정들을 문서화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햇섭의 12절차 7원칙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교차오염 발생 요소를 보시면 우리가 조리기능사 시험 볼 때에도요 항상 야채부터 하고 고기를 마지막에 해요 고기를 하고 나서도 도마나 칼은 한 번씩 세척을 합니다 이게 교차오염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무지질 같은 경우를 쓰면은 그 사이에 세균 같은게 들어가서 다른 음식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무지질은 피하거나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소 뭐 행주 도마 바다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살균 소독 세척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오염 개선방안에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주 세척하고 그 다음에 뭐 깔판 놓고 온습도 관리하고 해충 악취 발생하는 거 차단합니다 요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자 다음 식중독 관리입니다 식중독 관리에서도 외울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자 세균성 식중독을 보시면 세균성 식중독에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독소형 식중독이 있죠 요걸 구분하시면 돼요 먼저 자 감염형은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가 원인이 되고요 음식물 섭취가 그 다음에 극균자체가 원인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독소형 식중독을 보면 세균이 증식할 때 생산되는 독소 때문이요 독소로 인해서 감염되는 식중독을 우린 독소형 식중독 그 다음에 그냥 미생물에 감염되는 식중독을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에서 독소형인 것은 독소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독소형인 것은 포도상 구균하고 클로스티리듬 보톨리뉴 식중독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포도 그 다음에 클로스티리듬 보톨리뉴이죠 보톨리뉴 보톨리뉴이 뭐냐면 보톡스에요 네 여기서 나온 게 보톡스에요 그래서 포도랑 보톨리뉴 이렇게 두 개 외우면 돼요 이게 독소형이라는 거예요 엔테로톡신 독이 있고 뉴로톡신은 독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독소형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감염형이에요 그래서 감염형하고 독소형을 구분해서 일단 외워주시고 그 다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주 살모넬라 식중독이 설명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뭐 그램 음성균이다 잠복기가 뭐 12시간 정도로 길다 증상은 두통 복통 설사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 먼저 볼게요 식품이 쥐파리에 의해 오염되고 앞에서 봤었죠 구충구서 나왔어요 그램 음성균 그램 양성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램이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보고 색을 보고요 음성 양성으로 나눈 거예요 감염형은 지금 보면 음성 음성 음성이에요 근데 독소형은 양성 양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독소형은 양성이구나 감염형은 음성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잠복기는 12시간에서 24시간 네 그래서 하루 안에 발병하고요 보통 12시간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안에 발병한다고 보면 돼요 독소형은요 1시간에서 6시간 평균 3시간이래요 보톨리뉴은 12시간에서 36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감염형은 거의 12시간에서 24시간이고 독소형은 아주 짧거나 또는 36시간까지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식중독이다 보니까 증상들은 다 비슷해요 두통 복통 설사 두통 복통 설사 또 여기도 두통 복통 설사 발열 여기는 급성 위장염 독소형 중에 포도는 위장염이에요 보톨리뉴은 신경독이고 감염형끼리나 다 똑같아요 자 살모넬라는 원인이 어패류 난류 우유 채소 샐러드래요 그래서 요런 거를 예방하려면은 열에 약하니까 가열에서 먹으면 돼요 씻어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생선 날 것보다는 가열에서 먹고 계란도 계란도 껍질 쪽에 그 분변 오염 때문에 그 살모넬라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먹기 전에 계란은 한번 씻어서 계란후라이를 한다든가 삶아서 이용을 하면 더 좋겠다 라는 거죠 우유는 뭐 멸균철이 돼서 나오잖아요 채수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저온 보존하면 예방 충분히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염 비브리오 앞에서 봤어요 비브리오가 뭐였냐면 호염성 세균이요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3% 소금이 있는 내서도 생연 가능 호염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어 호염성 3% 그럼 바다염도겠죠 바다염도 어폐류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날걸로 먹어서 7 7월에서 9월 정도에 비브리오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브리오 식중독이 걸렸다 라고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날건 먹는 것을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열조리 후 가열조리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2차 감염되지 않도록 교차 위험 되지 않도록 그 조리사들은 도마 행주 칼 소독 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전에 이 시험문제가요 콜리균이라고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영어 네 콜리균 어 분변오염 지표예요 물 흙 속에서 존재하고 분변오염 지표예요 대장균은 분변오염 지표예요 나중에 또 나오니깐 기억하셔야 돼요 젖먹이한테 많이 발생하고 분변오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도 E-콜리라고 나오죠 다른 말로 O157 감염균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증상 똑같죠 자 우유 우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만든 마요네즈 달걀을 통해서 분변오염이 어 제대로 세척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거고요 분변오염 주의하고 변소시설 위생상태 관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소용은요 어 증상이 감염형과 확실히 달라요 포도산 구균 보면 독소가 있어서요 엔테로톡신 보톨리뉴은 유로톡신이에요 짝지어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도산 구균은 시험 문제에 제법 많이 나와요 80도씨에서 30도면 가열돼요 균은요 네 균은 약해요 네 독이 강해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독은 강한데 균은 약합니다 근데 보톨리뉴은요 독은 가열하면 파괴돼 네 근데 아포는 열에 강해서 120도에서 압력까지 줘야 되겠죠 20분 이상 가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 나라 우리나라네요 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이건 위장이에요 네 복통설사보다 위장염이고 그리고 그럼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환웅성 질환자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하다가 뒤였어요 그러면은 물집 잡히잖아요 그럴 때는 식품조리나 가공을 해서는 안되고 또는 환웅성 여드름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에 얼굴을 만지고 또 이제 식품을 다루는 경우에도 이 포도산 구균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에 마스크 모자 착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톨리늄 식중독은 어 그램 양성균 잠복기는 아까 감염형과 비슷했고요 특이한게 신경증상이에요 제가 아까 보톨리늄은 보톡스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톡스 누가 맞냐면 막 주름지고 막 이럴 때 보톡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딱 바로 맞으면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웃었을 때도 웃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마비 증세가 있어서 여기서 빼온 거거든요 신경증상 여기 심하면 청강마비 마비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보톨리늄 식중독은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품이 많은지 봤더니 햄 소시지 병조림 통조림 어 우리가 늘 많이 먹는 것들이네요 어 그럼 이걸 먹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살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네 가열처리가 안 돼 있으면 보톨리늄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통조림 조금 이상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바실러스 세레오스 식중독도 독수형 식중독에 넣어놨어요 자 요거는 포자가 내열성으로 135도씨에서 4시간 동안 가열에도 죽지 않는데요 요것도 그램 양성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독수형 여기 분류되어 있는 거는 거의 그램 양성균이네요 잠복기 12시간 잠복기 짧은 거 지금 포도상구균 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감염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인식품은 뭐 식품 굉장히 많아요 보관법도 감염하고 비슷하고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거랑 증상이 다른 거 또는 잠복기가 짧은 거 독이 확실히 있는 거 이런 게 시험 문제를 주로 나오니까 특징이 있는 거를 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타 식중독 볼게요 어 웰치균은 왜 기타 식중독에 있냐면 ac형은 감염이고요 나머지는 독소예요 그럼 얘를 독소에 넣어야 되나 감염형에 넣어야 되나 그래서 기타 식중독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특징 그램 양성균 어 이건 또 독소형스럽죠 잠복기 어 이거는 또 감염형 같아요 심한 설사 네 뭐 이건 식중독 증상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가혈식품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웰치는 예방대책은 저온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음식은 고온 보관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위생적으로만 음식을 다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식중독들입니다 자 알레르기 식중독 자 알러지라고 하죠 어 여기에 우리가 한번 봤던 단어가 나와요 히스타민 식품의 부패 판정에서요 히스타민이란 단어 나왔어요 음식이 부패되면 히스타민이 많이 생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게 많으면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잠복이 굉장히 짧아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한 시간 내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약간 머리도 아프고 발열 증상도 있다 그러면은 알레르기성 식중도 히스타민이 많이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육류나 아니면 붉은살 생선 어폐류 이런 거 히스티디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고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먹으면은 금세 없어집니다 시험 문제 이 원인균 묻는 것도 한번 나왔어요 알레르기 식중독은 알러지 식중독은 어떤 균 때문에 생기는가 프로테우스 모르가니균이에요 이 모르가니균 외워두세요 그 다음 바이러스 식중독 바이러스 식중독은 원인 물질에 따라 식중독으로 분류되고 감염형에 속해요 미량의 기체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병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죠 보통 학교 급식에서 많이 노로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감염으로도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걸리면은 동생도 가족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잠복기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틀까지 가고요 식중독이니까 구토복동 철사 증상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또 물 그걸 통해서 같은 컵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 식중독 발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손 씻고 위생 철저히 하면 괜찮습니다 위생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단안에 위생 나오죠 손 씻기 잘해라 세척 잘해라 이런 것들요 자 저희 이제 식중독과 경구감염병 차이점을 보시면요 아직 소화기계 감염병은 안 배웠는데요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이걸 공부하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두 개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경구감염병 먹어서 생기는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세균성 식중도 방금 봤던 것들입니다 여기는 오염된 식품과 물을 먹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여기는 물보다는 세균성 식중독은 오염된 식품하고 관련돼 있어요 경구는 물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구감염병은 적은 양으로도 생겨요 바이러스는 뭐 미량으로도 생기지만 세균성은 많은 양이 있어야 됩니다 네 독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2차 감염이 있지만 세균성 식중도 대체적으로 2차 감염이 없어요 대체적으로요 근데 이제 경구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거든요 있긴 있는데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잠복기들 나왔죠 보면 보통 12시간 24시간 그게 짧은 편이에요 근데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는 거의 일주일까지도 가요 그래서 세균성하고 비교하면은 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식품을 깨끗하게 하면은 억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으로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하고 긴 데 있죠 아까 원인이 오염된 식품 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 얘기 안 나왔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살모넬라 포도산구균 이런 거 할 때 음료수랑은 관련이 없고요 독성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살모넬라 같은 건 독성이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약하 근데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는 과거에 1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을 만큼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 면역성이 있고요 독성료경구는 세균성은 면역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소화기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암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소화기계를 보고 다시 한번 35페이지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연독 식중독 한번 볼게요 자연독 식중독은 지금 35페이지 36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물성 식중도 보시면 감자 싹나잖아요 그럼 그게 솔라닌 독소예요 근데 우리가 외울 때요 감자, 솔라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싹은 솔라닌이고요 썩은 감자, 부패된 감자는 셉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미나리는 시큐톡신 청매 매실에 뭐 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미그달린, 살구씨에도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다량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독성이 강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피마자일, 리신, 모카시, 고시풀, 독보리, 테물린, 맥각, 엘고톡신, 엘고톡신이라고도 하고 미치광이풀의 히우시아민 옛날에는 이렇게 막 산에 가서 이것저것 풀이나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채취해서 먹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독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꽃무늬, 리코린, 버섯에는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팔린 이런 독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부패된 감자의 독성 물질은 솔라닌, 섭신, 식큐톡신, 아미그달린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섭신 골라야 되고요 다음 중 잘못 작진 것은 이렇게 나오면 골라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가리든 왼쪽을 가리든 가리고 감자싹 하면 솔라닌, 부패된 감자, 섭신, 피마자, 리신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버섯은 특징이 그렇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즘은 문제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식중도 보거에도 독이 있죠 보거조리기능사 자격증 있잖아요 테트로톡신 독 있습니다 모시족의 굴바지라겐 베네로핀 검은족의 섭족의 대합족에는 삭시톡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독 봐주시고 보거 테트로토톡신은요 내장 쪽에 많아요 난소 생식기 쪽에 가장 많고요 간, 내장, 피부 순소입니다 이 치사량이 2ml만 먹어도 죽기 때문에 위험하고 보거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보거를 다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거를 잘 다뤄도 자격증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격증 취득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유독 시기는 5월에서 6월이에요 이 독의 증상은 마비성 식중독 마비, 호흡곤란 호흡마비 같은 걸로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식중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시족의 굴바지락은 베네로핀이었죠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독한 시기에는 아무래도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보거, 조개, 굴바지락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해서 삼가신 게 좋겠죠 그 다음 검은족의 섭족의 대합족에는 2월에서 4월 얘도 마찬가지로 파괴되지 않고 독일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은 우리가 유해성 금속이 요리를 하다보면 식기에서 용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 아연, 카드뮤 이런 것들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가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골연화초 신장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전혀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죠 카드뮤 수응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주석이 통조림에 있는데요 이건 합격생의 비법을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통조림에 보통 들어 있는 식품들이 과일 통조림이 보통 많잖아요 그럼 과일이 셔요 주수 같은 것도 근데 얘네가 시니까 산성이에요 통조림이나 넣으면 금속이 녹슬겠죠 녹쓰는 걸 방지하려면 주석을 입혀야 돼요 주석을 입히는데 주석도 산성에서 나와요 용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주석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용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통조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이 금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농약은 유기인제 파라티온 말라티온 디아 디아지논 테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볼 때 하나하나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다음 중 농약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농약의 종류까지도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암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문제 많이 풀어 보시면서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성 물질도 바람성 물질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에요 니트로소아미는 전에 봤던 건데요 저희 음식에 발색제 넣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발색제 기억나시나요 햄 베이컨 소세지요 원래는 흰색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를 색깔을 내기 위해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넣어요 네 이게 발색제였어요 아질산염 근데 이게 산성하고 만나면요 강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의 의미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첨감을 발색제와 상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질산염 이게 발색제죠 아미뉴 이건 고기죠 고기와 발색제가 만났다 그러면은 햄이 되는 거죠 근데 산성이다 그러면은 강한 발암성 물질을 만든다 강한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소아민이죠 여기 니트로소아민 영어로 써있죠 엔니트로소아민도 나오고 니트로소아민도 나오고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모두 연관시켜서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벤조피렌 벤조피렌 이 그림도 한번 봐두시고 육각 모양으로 생긴 거에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요 훈제육이나 태웅고기 우리 고기 탔어요 그럼 그거 먹으면 안 걸린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훈제고기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 이때 석탄 석유 목재 같은 걸 이용하는데 불안전 연소 과정에서 바람물질이 생기거든요 그 바람물질 이름이 뭐다? 벤조피렌 고기 태우면서도 생기지만요 매연이나 담배연기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세요 맛은 있지만 아 이렇게 타면 벤조피렌이 생긴다 발알물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메타놀 메타놀 봤습니다 식품첨가물에서 네 과실주 만들 때 어 메타놀 많이 생기면 두통 흉기증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타놀은 알콜 발효 과정에서 팩틴으로부터 이게 팩틴이 과일에 있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놀 과일 과실주 두통 복통 사망 이런 거 다 연관시켜서 또 공부해 주시고 자 트리할로메탄은 물의 염소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물 염소 염소가 뭐예요? 소독할 때 쓰는 거잖아요 소독할 때 쓰는데 유기물질하고 반응해서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소독을 하게 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도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옥신은 어 요즘은 가정에서 안해요 보통 이제 시골에서 쓰레기 태우잖아요 그럼 막 냄새 굉장히 심하죠 쓰레기 소각 표백공정 도시가스 네 염소소독 이럴 때 다이옥신 다이옥신 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뭐 징계 요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다이옥신 소각할 때 생기는 거 발암물질 다이옥신 네 외워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유해물질도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종이 어 지금 뭐 종이가 우리 최근 약간 노란색 계열인데 옛날에 뭐 하얀색 종이 되게 많았어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형광염료나 뭐 이런 거 착색제 입혀요 그럼 형광증백제를 입히면 하얗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유해하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아 하얀색 종이보다 하얀색 키친타올보다 약간 색깔이 황토색에 가깝고 누런 종이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유해물질 형광증백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아까 뭐 납주석 이런 거 구리 수은 이런 건 있었잖아요 용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범랑기구 유리제품에도 납이나 앨류 규산 같은 거를 입히는데 어 오랫동안 쓰면은 특히 산성물질 식초나 이런 거 넣으면은 용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쓴 냄비 오래 쓴 그릇들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해물질들이 용출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음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용출될 수 있다 무조건 용출되는 게 아니라 오래 쓰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산성물질하고 접촉한 경우에 더 빨리 용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도 페놀포르멜린 독성이 강한 첨가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주의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방사성 물질 어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요런 것들 이 어 생선이나 요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일본 수산물 주의하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근데 10년 20년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 골수의 조혈기능 저의 백혈병 골수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모르니까 신나게 먹죠 30-40년 뒤에 생식선 조사장애 갑산선장애 골수암 생기면 아 그때 먹었던게 이런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사성 물질 방사능 물질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곰팡이 식중도 보겠습니다 곰팡이 식중국도 외울거 굉장히 많아요 어 저희가 첫 단원에 아스퍼즐루스 페뉴실륨 이런거 곰팡이 들어갔던거 기억나세요 네 그 안에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루테우스키린 이런 독수까지 있는거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거는 사실 아플라톡신이에요 네 간장독 아플라톡신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 간장 주장 그 다음에 뭐 땅콩 같은데도 있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뭐 중국에서 들어온 땅콩에 습기가 많았는데 아플라톡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금지를 잠시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 요즘은 검역이 철저하니깐 뭐 괜찮지만 어 그래서 이제 아플라톡신이 그런 예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라는게 항상 아플라톡신은 나오는게 아니라 다음 중 신경도근 신장도근 이러면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다음 중 황변미는 황변미가 아닌 도근 이러면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0점 맞아야겠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 예 한 개쯤 하면 그냥 뭐 아플라톡신만 외우시고 예 아니면 짝지어서 좀 외워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꼼꼼히 좀 봐주세요 자 음식이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발생한 지역의 식품과 사료에 보통 많이 생기는데 건조식품이 많이 생겨요 예 독이 함께 존재를 하고요 고온다습하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발생하죠 탄산을 공유에 많이 있고요 항생물질 이런 거 효과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 생기면 그냥 버려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한 거 합격생의 비법은 네 따로 한번씩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식품위생관계법규입니다 식품위생관계법규가 폐지수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굳이 이거 안 외워도 됐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외워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말장난이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음이 될 거 같아요 자 다음은 식품위생관계법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올바른 정보 제공 네 번째는 국민 보건의 증진 이바지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른 문제로 나왔어요 네 여기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목적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식품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빼고는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집에서 쓰는 조미료도 있잖아요 식품이에요 음식물이잖아요 네 어 식품 청과물도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식품 청과물인 거죠 그래서 의약을 제외하거나 모두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위생관계 법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세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집단급식수 한번 볼게요 집단급식수도 주로 나오니까 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이윤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특정 다수인 어 우리 회사 우리 학생들 이렇게 특정 다수인한테 단체급식 집단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다수인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죠 기관들이 네 이런 거를 집단급식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고 만약에 음식에서 위의식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뒤에 것만 읽어보면 이거 다 위생법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거라서 말이 어렵거든요 앞이나 뒤 읽어보면 가장 쉬워요 위의식품 진열하거나 판매해서 안된다 우려되는 것 건강해치를 우려되는 거 여기도 인체 건강해치를 우려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팔지 말아라 판매 금시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건강해치를 팔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위생관련 위생관계법교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네 기준 규격 없는 거 판매하지 말아라 병든 동물 판매하지 말아라 네 자 그러면 쭉 넘어가 보고 아 근데 병든 동물 고개 보시면요 자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선무충증 요 병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요 병에 걸린 동물들은요 어 죽은 동물의 고기뼈 저창기 혈액 다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 이름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쭉 보면 네 기구 용기 포장도 유독 기구 쓰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기준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규격을 식약처에서 정했다 네 여기서 정해진 것만 써라 라는 거죠 식약처장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유전자 제조합 식품 표시 요즘에 식품 중에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품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다 라고 뒤에 적어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식약처장이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법령들을요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식품 공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기구 용기 포장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사이즈는 어떤 건지 이런 표시 기준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거 식약처장이 작성해서 보급해라 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 식약처 홈페이지 가면 있는 것도 식약처장이 다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어 만약에 음식에 위해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위해를 평가하러 아니면 위생검사하러 가겠죠 이런 거를 누가 하냐면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생검사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해식품도 긴급대응 이분들이 하고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검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명령도 하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이 건강에 해칠 만한 거 그 다음에 위해한 거를 다 검사할 수 있다 직접 가갖고 자료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요 그 다음에 수거도 해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유전자 제조식품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뭐 긴 거 같다 이게 유전자 제조식품 같다 또는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상수거도 할 수가 있고요 서류도 내놔라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식품위생 감시원이 출입 검사 수거를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약처나 구청에서 많이 나오고요 뭐 이분들의 그분들을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시원들은 위생사나 대학에서 그런 걸 전공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거 읽어봐 주세요 이 부분도 은근히 말장난이라서요 잘못하면 틀려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 네 이 밑에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식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대면 그 자리에서 압류하고 폐기도 할 수 있고요 간판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식품위생 감시원이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가품질검사는 검사를 위탁검사기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어 그 자가품질 검사를 했다는 자료들을 2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왔어요 식약처에서 구청에서 그러면 그 자료 기록서들을 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품질검사는 검사 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거를 내가 그 검사 결과를 영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2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영업 영업은 우리가 무슨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서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신고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시군 구청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어 허가는 내가 필요한 서류들을 내고 오케이 승인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못하는 거죠 신고는 필요한 서류 내고 그 자리에서 도장 쾅쾅쾅 찍어주면 바로 신고 처리 된 거니까 신고증 나오는 거니까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식품 조사처리업은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어떤 식품을 조사할지 알고요 네 위험하니까 조금 더 달란주점 유흥주점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달란주점 유흥주점이 뭐가 다른지는 밑에 표에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신고는 그 밖에 내가 그냥 일반 식당이에요 주류를 파는 빵집이에요 카페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은요 술을 팔면 안 돼요 음주행이 안 돼요 위탁금식 제과점도 술 안 돼요 손님 노래 유흥종사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고깃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고깃집에 술이 안 팔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싶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합니다 음주행위가 허용된 거 근데 만약에 손님이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럼 달란주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유흥종사자가 있다 그러면 유흥주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노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 행동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고 대부분 지하에 있죠 네 그래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소분업 소분업은 나눠서 파는 거를 소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소분업 신고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소분하면 안 돼요 어육제품 식용유지 기름들 특수용도식품 통조림 큰 거 사갖고 병조림 큰 거 사서 쪼개갖고 팔면 안 되고 레토르트 식품 파우치에 담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분가루 뭐 이런 거 있죠 밀가루 같은 거 그 다음 장류 고추장 된장 식초 소분해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분업 신고 대상도 안 되고 그냥 불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 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갖고 판매하는 거를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인데요 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어육 특수용도식품 식초 전부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신고 안 해도 되는 업종이 있어요 이미 다른 걸로 신고를 한 경우에요 양국 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소산물 가공업 신고를 하고 다른 영업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앞에 다른 업으로 신고가 돼 있어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써 있는 겁니다 어 내가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다가 어 다른 사람이 이 가게를 받았어요 그럼 영업자가 바뀌었죠 그럼 신고를 변경사항 해야 되고요 각 음식 명칭이나 상호가 바뀌어도 주소가 바뀌어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변경을 다 해야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 1년에 한 번 정도 어 보건증 보건소에 가서 어 건강진단 받고 항상 보건증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위생교육은 처음에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는데요 어 여기 영업자와 종업원은 최초 받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주기적으로 받는 그 위생교육을 얘기합니다 아 정정할게요 영업자와 종업원 첫 번째 있는 거는 매년 위생교육 받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자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영업하기 전에 미리 이 위생교육을 받아야 신고나 허가가 돼요 그때 받는 위생교육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몇 시간씩 받는지 이 시간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어 영업자 종업원이 매년 그 위생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냐 세 시간 두 시간 이런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간을 묻는 문제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은 우수업소 모범업소 이렇게 지정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판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식약처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이 식당은 모범업소입니다 우수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어 우수업소 모범업소 이 현판을 하나 보내줘요 그거를 이제 걸어놓는 건데 어 이건 구청장 예 식약처장이 지정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음 자 다음 이제 조리사 조리사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식품 적개가 혹은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서나 적개업자들은 보통 이제 조리사도 두고 영양사도 주고 두루두루 주려고 하는 거죠 기왕이면 자격증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선호를 하는 거고 어 보거를 조리하려면은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집단급식소 운영자들 조리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조리사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요 그냥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음 본인이 직접 하면요 100명 미만은 어 집단급식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리사 두지 않아도 되고 여기 써있네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영양사는 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영양사는 면허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양사는 어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도 필요가 없고 조리사는 영양사 면허 있으면 또 없어도 됩니다 자 영양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식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사들이 음식을 다 해놨을 때 검식도 하고 그 다음에 배식관리도 하고 위생적으로 하는지 뭐 청소 같은 거 이행도 시키고 운영일지도 작성하고 위생교육도 받고 어 그 조리사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요리하는데 관여를 한다면 영양사는 약간 지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죠 네 그래서 직무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리사나 영양사 결격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부에서 단체급식에서 정신질환자에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정신질환자 있으면 안되고 감염병 환자 있으면 안되겠죠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약이나 그 밖에 약물 중독자도 당연히 안되겠죠 음식을 다루는 곳에서는 그 다음에 취소처분 받고 1년 지나야 가능하지 1년 지나지 않으면 조리사 영양사 자격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생교육은 조리사 영양사 2년마다 받아야 돼요 자 2년 기억하시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정명력 폐기처문 한번 읽어봐 주시구요 쭉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면허취소 행정처분 요거 1개월 시정명력 요거 한번 볼게요 어 만약에 내가 뭐 정신질환자거나 마약중독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아까 교육 2년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는데 교육 못 받았어요 그럼 1차는 시정명력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정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행 하시고 그 다음에 식중독이나 위생관련 사고가 생겼어요 그럼 1차는 1개월 위반 아니 1개월 정지 2개월 정지 3차 때는 면허취소가 돼요 면허 타인한테 빌려주면 2-3개월 면허취소되구요 그리고 나서 면허 3년 동안 못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거 대여하지 마시고 위생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육 꼭 받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식중독 조사 보고 보시면 요게 몇번 법이 바뀌어갖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겠죠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네 뭐 전국 보건소장 뭐 이런건 아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현재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식중독 환자는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이나 배설물을 보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구요 보고자의 주소 성명 식중독이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그런거를 모두 소재지부터 발병 연월일까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디다 보고한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 잘하시면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볼게요 음 자 집단급식소는 아까 제가 100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어 집단급식소에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존식 보존식 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거 많이 할 거에요 보통 단체급식에서 많이 해요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멸균 비닐봉지에 매회 1인분 분량을 담아 그럼수 정해져 있어요 자 마이너스 18도씨에 이하에서 냉동보관이란 소리죠 144시간 동안 보관을 음식을 반드시 보관해야 돼요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생겼어요 그럼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를 뭘로 해요 보존식으로 해야 돼요 어제 먹은 시금치가 잘못됐는지 그저께 먹은 김치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그날그날 먹은 것을 1인분씩 냉동보관합니다 냉장보관하면 또 상할 수 있잖아요 냉동보관했다가 144시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그 전이면은 계속 냉동보관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멸균하지 않은 데다가 아무렇게나 더러운 곳에 보관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식은 조리사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벌칙 벌칙 벌칙도 최근에 시험이 이제 조금 꼼꼼하게 나오면서 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만약에 식품첨감을 위반하면 몇 년 이하 징역이냐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식품위생단체 식품위생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아니 정보원까지 네 그래서 이거가 식품위생단체라는 것을 이름을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PL이라고 하죠 제조물에 만약에 결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피해자 보호를 하고 어 손해배상하는 것을 제조물책임법 PL이라고 얘기한다 이 뜻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식품위생관계법규였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 말이 굉장히 길게 써있어 같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서 제가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봤습니다 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서요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 풀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시 rak 정도 이 정도 문제를 확실하게 잘 안주시기 약정한